둘 셋 브랜뉴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뉴 뮤직 임영민 저는 브랜뉴 뮤직 김도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스타트 임영민 헤어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뉴 뮤직의 23살 임영민입니다 저는 고향이 부산이고요 부산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온 지 3년차 됐습니다 이제 브랜뉴 뮤직에서 저는 랩과 미디와 노래 춤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피아노랑 기타를 다룰 줄 알지만 좀 미숙한데 나중에 열심히 연습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거고 또 제가 저번 피할 때 제가 알파카를 닮았다고 했는데 그때 알파카 춤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렇고요 그리고 저는 춤을 좀 오래 췄습니다 이제 춤을 한 4년 5년 췄는데 여러분께 제가 아니 딱 뭐가 있으려고 했는데 뭐..뭐..래 아니 딱 이렇게 하자마자 딱.. 뭐가 든 거예요? 프로필 위공개 사진데 홈페이지에 출원한 선생님 올라오고 아 저번에 찍은 프로필이야? 아 좋은데? 동생이 이겠다고 참 열심히 합니다 아니 아니